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여정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 문재인이는 간첩 우리가 왜 문재인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걸까요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아버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위혁이 또 터져 나왔으며 이영훈 교수가 문재인의 아버지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문재인은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이영훈 교수 문재인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을 둘러싼 친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입니다 부친의 이력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78년 부산에서 사망하기까지 보통의 가족이라면 이승훈 직한 부친의 사진조차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회고록에서조차 부친 문용형의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토록 베일에 꽁꽁 싸매두니 문용형을 둘러싼 제3자들의 언급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위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고문용형에 대해 1936년 함흥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40년 졸업 이후 함주군 흥남읍사무소 농업계장 과장을 역임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었는데 2023년 9월 7일까지는 문용형이 1940년에 일본 제국주의 정권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해당 일자 이후 문용형이 공직에 취임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9월 7일은 국회 정무위에서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이 백선엽이 스물 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문용형도 친일파가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결국 이 발언에 대해 문재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용형을 친일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치아의 말단 공무원이라고 친일파라 단종할 수 없듯이 만주국의 하급 장교인 백선엽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입니다 박민식 장관은 국가라 하더라도 역사적 진실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 충격적인 논란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키백화나 나무위키 등은 1936년 하묵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41년 졸업을 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하묵읍에 농업계장 또는 서기로 근무했다고 기술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인터넷 사전은 자유롭게 편집 수정이 가능하기에 100% 신뢰할 수 없기는 합니다 문재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아버지는 일제 때 하묵농고를 나왔다 졸업 후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방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하묵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민식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 가난한 가정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아버지 문영형은 함경남도 흥남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청에서 농업가장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난해 내려왔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문재인 주장대로라면 박민식 장관과 마찬가지로 소송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이영훈 전 서울대명예교수는 이승만TV를 통해 문재인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가 불분명하거나 잘못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영형이 1936년에 함흥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41년에 졸업했다는 여러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36년 3월 18일 동아일보에 실린 함흥농업고등학교 합격생 명단입니다 여기에 문영형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학교 진학은 정령기 소년 인구의 1%에 불과한 엘리트 코스였기에 각종 중학교에 입학생 명부가 신문에 보도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932년, 34년, 35년, 36년 함흥농업고등학교 고교 입학생 명부가 신문기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36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함흥농업교 지원 354명 중 53명 합격이란 제목하에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문영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1936년 함흥농교에 입학해 41년에 졸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용훈 교수는 1937년 이후에 입학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함흥농교 졸업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아버지에 관한 회고라 해도 그것이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향해 함흥농교에 입학한 정확한 연도를 학족부 등을 통해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둘째 문영형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공무원 시험이라면 연간 100여 명을 선발하는 보통 문관 시험을 가리키는데 이에 합격하면 판임관 이상의 직급에 임명된다는 것입니다 즉 함흥읍 소기 또는 개장이었던 문영형이 이런 문관 시험을 통해 임명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읍면의 경우 읍면장은 총독부 소속이지만 그 아래의 직원들은 총독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읍면장이 보통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간단한 필기시험을 통해 재량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영형이 합격했다는 공무원 시험은 이런 선발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인 함흥 농교 졸업생이 굳이 보통학교 졸업생들과 경쟁하면서 읍면 직원 선발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함흥 농교 졸업 후 농업 개장 이력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영훈 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함흥 농교 졸업생들의 관청 취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교원, 금융조합, 북선 전기 등 대우가 훨씬 좋은 것으로 취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근거도 들었습니다 셋째, 이영훈 교수는 문재인의 해방 후 함흥시 농업 개장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국 제1의 공업 도시였던 함흥읍은 1944년 함흥부시로 승격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공업 도시였던 성진읍에도 농업 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흥시청에 농업 개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그러면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과 문서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문영형은 함흥농교에 지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둘째, 보통 학교만을 졸업한 뒤 흥남읍의 고원으로 취직하여 서기나 개장으로 승진해줄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회고는 함흥읍이 재량으로 실시한 전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일제하에서 함흥읍의 서기로 복무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섯째, 그런데 개장으로 승진한 연도가 해방 후인지 해방 전인지는 관련된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이 관련 기록을 공개해 증명하지 않는 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영원히 수수께끼라는 결론입니다 왜 문재인 자신의 붙인 관련 정보를 이토록 불투명하게 공개해놓고 명예훼손만 주장하는 것인지 이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